이런 걸 모시는 신흥단체, 본 적 있으세요? 제가 지금 여기 포기당 조사하고 있는 박윤체라고 합니다. 강원도 본부를 조사하다가 무현히 발견된 이게 신흥종교입니다. 악귀를 잡는 악신이라. 경전이 정확하게 예약되어 있어. 이거 보통은 일 아닙니다. 우리에 뭔가가 있어요. 누구야, 나. 정말 어딘가에 진짜가 있을까. 사바하 2월 20일 대개봉 사바하 2월 20일 대개봉